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멘트를 많이 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 수업시간이 영원하기를 빌내 워낙 그건 불가능한 일일기에 난 차라리 길을 막고 있어 나를 향한 그들의 눈빛을 알고 있어 모두에게 자유를 선사하는 종소리가 울리고 내 심장을 찌르는 목소리가 들리며 힘없이 일어서는 나 복도가 짧아 뽑이는 건 이 시간이 싫어서 일까 내 피부색이 너희들과 조금 다른 게 정말 그렇게 너희들을 환하게 해 나 역시 니들과 똑같은 오늘 있어 우리 엄마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왜 계속 엄마는 놀려 난 틀린 게 아니라 조금 다른 거야 알아? 흰 건반에 올려진 검은 건반 역시 피아노의 일부야 내 검은 피부가 그렇게 해도 실수야 어째서 항상 목상에 눈이 둘만 있는 걸까 선생님과 친구들은 대체 어디 있는 걸까 그 주먹은 한 곳에만 머물지 않네 몇 번을 당해로 폭력은 적응이 안 돼 그들을 위해 울리던 종소리여 한 번만 더 나에게 모습을 보여줘 지금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나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던 10분간의 악몽을 또 한 번의 종소리가 구원해 주고 나면 다시 시작되는 네 수업 시간이 길을 빛나 허나 그건 불가능한 일이기에 난 차라리 길을 막고 있어 공포가 나를 향해 이빨을 가고 있어 저 잔인한 종소리만 없었더라면 내 몸에 멍작은 또 없었을 거라면 참 바보 같은 생각을 해본 나 등이 붙어있는 그들의 시선을 억지로 대본다 넌 절대 우리와 똑같이 될 수 없단 말 엄마가 백인이었어도 계속할까 니들이 끼고 있는 그 색안경이 더 깊게 보이게 한다는 걸 알아챘었나봐 이제는 이유를 잊은 듯해 방귀가 서린 주먹질은 네 옷까지 지은 듯해 지금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나 영원히 끝낼 것 같지 않던 10분간의 악몽은 점점 그 덩치를 불리내어 내 삶 전체를 먹어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 악순환에도 침묵에 익숙한 입 내 가슴 아래 펴 가끔 다가와길 좋아하긴 하는 척만 하는 선생님은 절대로 알 수 없을 걸 왜 왔으면 꿈토 날이 갈수록 굳어가는 맘의 상처 결국 날 수 없는 건가 아무도 몰래 선생님께 말해봐도 자꾸 귀찮다는 듯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뿐 난 그저 소리 없이 종소리에 화풀이 들리지 않더라도 똑같은 격에 뿐임 누구를 위하여 이 종을 울리는가 철양한 종소리 막힌 날씨 슬피 온다 누구를 위하여 이 종을 울리는가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난 너의 옆 앞에서 앞으로 옷을 벗을 수 없어 부끄러워서가 남아진 곳이 너무 부었어 엄마의 루브르 처음으로 초등학교 때 모녀는 절대로 안 못해 그냥 혼자 삭힐 뿐이야 숨죽여서 운동장으로 멈춰면 심밀어 떨어진 녹상 위에 동굴이도 신발의 주인이 되고 싶진 않게 난 그저 사랑하는 주 이런 애맘 말아주길 바라주길 바라지마 기일 막아 candidates 내縁에 따라 붙어 날아 슬퍼 내 붙어 나이들이 나를 무쬬하게 타는 그 동물 내가過격한 앞에 영입만해 말해 만 만 꿈이라도 낯수 미스카 시간이 지나 나 역시 누구 거라 만나는 날은 너무 나이와 함께하게 지내봐여 더욱 고시까지 сю백 가명 삐수 미스카 딸아 마마니라도 나를 딸아 마니라도 나를 내 가톡 같애 사랑은 그념 마렐 죽이로 바딘 딸아 마 마니라도 나를 딸아 마니라도 나를 내 가톡 같애 사랑은 그념 마렐 한글자막 by 한효정